안녕하세요. 한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위에서 목을 조르는 사람을 안 박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. 오른팔을 이렇게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서 제가 넘어져 있잖아요. 다리를 이쪽으로 옆으로 넣어줘서 넘어뜨려줍니다. 그러면 바로 암바가 걸리죠. 저는 당겨주고요. 팔은. 이 상태에서 팔은 그대로 누워주는 암바가 끝나는거죠. 연속 동작으로 위에서 운전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팔, 왼팔을 잡아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목을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팔을 당겨서 아프게 암바를 걸어주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네. 여기까지 한비티비가 위에서 공격하는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이 방법은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거는 안쓰니까 아무래도 안배우신 분들한테는 걸릴만한 자세들입니다. 네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